하하하 하하 블록라이입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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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만들어냈던 코로나19라는 이슈만 좀 뺀다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만들어왔던 그 대표적인 녀석이 트럼프다라고 바이든은 이제 지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세계경제 질서를 다시 잡겠다 그러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약달러 기저가 나오는 거죠 불확실성이라는 이슈가 거치니까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만들어냈던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가고 확실성이라는 인물 바이든이 나오니까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상당히 완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약세로 전환되는 이런 흐름조차도 바이든의 등장에 따라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어른들의 쫄래동화의 박정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요 근래 한두 달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단연코 우리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변수는 바로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이든 당선 이후 그 바이든 당선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일으킬 여러 변화가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 그걸 설명을 듣고자 제가 누구를 모시면 좋을까 하다가 교부문고에서 제가 책 사러 갔다가요 갑자기 생각나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2021년이 아직도 좀 남은 것 같은데 아니 어떤 분이 도발적으로 벌써 전망을 딱 정리를 해서 내셨더라고요 오늘 모시는 분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아주 유명하신 김광석 실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기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우리 형인데 우리 형님이랑 또 오랜만에 작업을 하려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하나 여러분들께 우리 박정우 교수님 팬들께 한 가지 알려드리면 원래 정우 형님의 닉네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미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미남 미남 친구로 이렇게 작업을 한 게 있는데 아마 영상 찾기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시면 또 오해하시잖아요 오해 안 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남이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뭐 이런 거였었습니다 많은 학자분들이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시지만 이거를 대중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큼은 진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해주셔서 제가 늘 감사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이든 당선이잖아요 나름대로 불협화하면 일단락 되어가는 것 같고 바이든이 본격적으로 자기가 어떤 행보를 걸어갈지를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 산업계, 금융계 또는 기업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나씩 풀어주시면 좋을 텐데 뭐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대외 거래부터 가시죠 특히 미중 무역 분쟁 관점에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2021년을 살아가실 거라면 경제인으로서 살아가실 거라면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지울래야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저는 먼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위 오바마이던 시절에서 트럼프로 바뀔 때 경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보호무역주의가 팽배되기 시작하긴 했지만 극단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단행한 소위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를 가져온 사람이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2020년 지금도 코로나19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지 이것만 지워놓고 보면 제일 큰 이슈구나 아직도 미중 무역 분쟁이 제일 큰 이슈잖아요 그게 17, 18, 19, 20년 내내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자유무역주의자 바이든이 등장하니까 세계 경제 질서가 다시 잡혀지겠죠 그런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 재밌을 텐데요 한번 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제가 이거 일일이 하나 다 썼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조약들일까요? 바이든이 미국의 스탠스를 다시 재조정하려는 여러 기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 것 같은데요 그거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여기 써놓은 이 모든 협정이나 국제기구가 트럼프가 정권 기간 동안 탈퇴한 조약과 기구들이에요 그런데 바이든의 공약 속에 바이든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선이 되면 이거 다 재가입하겠다 나포타를 미국이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재협상하고 재협상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한미 FTA도 재협상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해보면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욕하는데 뭐라고 욕했냐면 뭐라고요? 소탐대시라는 거 아닌가 이게 뭐냐면 아니 영어로 소탐대시는 뭐예요? 몰라요 저의 표현은 그렇게 느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위 한국과도 계속 싸웠잖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싸운 게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하자 이게 싸운 거예요 그리고 코리아 패싱 우리 북한하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을 빼고 얘기한다든가 이게 다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 정도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고 이게 반장인데 말이야 그 정도는 좀 내줘야지 그 정도는 내주고 우리가 주한미군 주고 방위비 우리가 많이 내면서 한국을 많이 도와줘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믿고 형님 따라갈 거 아니냐 리더십을 잃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파리기후협약부터 얘기가 많이 전개될 텐데 이런 모든 조약들에서 미국이 앞장서고 반장처럼 리드해야 될 역할인데 리더십을 잃었다 반장이 오히려 자기가 더 떠든다 경찰이 오히려 더 나쁜 짓 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경제 질서를 잡겠다고 한 사람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역의 불확실성 정도와 경제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를 제가 가지고 와서 직접 그렸습니다 보시면 경제의 불확실성은 당연히 코로나19 충격 2020년이 가장 고점이죠 그런데 무역 정책 이 무역 대외 거래 환경에서만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고점이라고 했던 2019년 여기가 제일 고점이에요 무역 대외 거래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만들어냈던 코로나19라는 이슈만 좀 뺀다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만들어왔던 그 대표적인 녀석이 트럼프다라고 바이든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이런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오히려 미국 경제도 해가 되고 세계 경제도 해가 되니 내가 나타나면 자유무역 기조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세계 경제 질서를 다시 잡겠다 그러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약달라 기조가 나오는 거죠 불확실성이라는 이슈가 거치니까 불확실성이라고 만들어냈던 트럼프라는 인물이 가고 확실성이라는 인물 바이든이 나오니까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상당히 완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약세로 전환되는 이런 흐름조차도 바이든의 등장에 따라 나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이 이제 주가 되는 시대로 전환되어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미중 무역 분쟁이죠 그렇죠 미중 무역 분쟁은 어떠냐 사실 트럼프가 저렇게 무역을 통해서 경제 불확실성을 높였던 이유는 사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바이든은 중국을 어떤 수단으로 견제를 하려고 했나요? 그게 굉장히 명 MC 나왔습니다 왜 이래요?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미남답게 그만하라고 답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바이든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 다 물어보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건 다 똑같으리라 생각이 돼요 다만 어떻게 미중 무역 분쟁하느냐는 차이가 있겠죠 수단과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4년간의 미중 무역 분쟁을 1분 동안 요약해드릴까요? 네 뭡니까? 첫 번째 1번 따라서 1번 제가 강연할 때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관세 전쟁 관세 전쟁 알죠 관세 전쟁은 이거 중국산 이거 여기다 관세 30% 때리면 미국에서 100원 하던 게 130원으로 올라가니까 이거 미국에서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미중 무역 분쟁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수출 규제죠 수출 규제 마치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거랑 비슷하죠 화웨이 스마트폰 만드는데 여기에 반도체 공급하지 마 그런 방식의 무역 전쟁이었죠 그런데 바이든은 이걸 지적해요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보호무역주의자적인 경향이니까 싫어하지만 보호무역 조치잖아요 그런데 자유무역주의자니까 싫어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미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미국에게도 같이 힘들게 만든다 그렇죠 중국산 원자재를 또는 부품 소재를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은 오히려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낙농업자들입니다 농민들이 엄청 울었어요 낙농업자들이 중국산 값싼 사료 사다가 돼지 소 뭐 이렇게 길을 잃는데 그런데 그 소리 사력없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 부담이 같이 오고 잘 아시겠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수출 규제 이 전쟁으로 누가 결과적으로 손해받습니까 누가 손해받나요 일본이 손해받잖아요 일본 기업은 그 주요한 바이어들을 이미 다 놓쳤어요 우리는 그 일본 공급기업과 지금 거래를 그만큼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 상당 부분 자립화에 성공했고 다른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대신 우리나라는 소부장 이 분야에 집중하면서 자립화에 상당 부분 성공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치사슬은 오히려 탄탄해졌는데 일본 기업들은 거의 망해가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그 손해를 일본이 받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본한테 중국한테 반도체 공급하지 말라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 같이 울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이 특히 한국이든 뭐든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게 공급하지 말라는 이런 경제 제재가 오히려 리더십을 잃어가는 거고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럽, 한국 다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바이든은 이런 세계 국제기구나 조약들을 다시 재가입하고 이런 보호무역 조치를 없애요 대신 바이든이 가져갈 미중 무역 분쟁은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겠지만 굉장히 전략가거든요 어떤 전략이냐면 바이든은 곧 죽어도 많은 우방국들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거 이걸 첫째로 둡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나 이런 건 내줄 건 내주겠다 한미 FTA에서 한국이 유리하게 가져갈 거 있으면 내주겠다 그거 디테일하게 소탐하지 않겠다 대실하지 않겠다 소탐하지 않아서 대실하지 않겠다 이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고 국제기구 UN이라든가 WTO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강한 바인드를 만든 다음에 중국을 공격을 하겠다 이거예요 중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당연히 국제기구의 역할이 필요해요 트럼프는 다 탈퇴하고 국제기구 무시했는데 오히려 바이든은 국제기구를 활용하겠다 대표적으로 한 다섯 가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권 탄환 문제예요 중국의 인권 탄환 트럼프는 UN인권위원회에서 탈퇴했죠 그러니까 인권 탄환 문제를 관여할 거예요 중국에 그리고 아이들 노동력으로 쓰는 문제 이거 중국 굉장히 뼈아픈 영역 그리고 지적재산권 침해하는 이거 너무나 싫어하거든요 네 번째가 아마도 산업보조금 제도예요 중국에 국영기업을 이용해서 산업보조금을 주는데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사면 보조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국산이든 해외산이든 다 나와요 그게 우리 한국판 뉴딜 사업에도 있어요 그린 뉴딜 사업에도 그게 있습니다 보조금 주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은 사실 산업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환경정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이 비슷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중국만 중국산에 한해서 보조금이 나오는 아 중국은 전기자동차인데 외국산은 안 주고 안 주고 중국산만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산업보조금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WTO 체제에서 자유무역 체제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것을 역시 WTO랑 같이 우방국들하고 압력을 왜 너만 그런 식으로 이거는 공정한 무역이 아니다 자유무역이 아니다 이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일종의 관세가 아닌 비관세 장벽이다 보호무역 조치다 이걸 지적하려는 거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조금 있다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이 뭐였습니까 경제정책 워낙 오바마가 그린그로스 이거 굉장한 방향성이었는데 그 오바마 정권 8년 동안의 부통령이 바이든 아닙니다 그렇죠 생각이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겠죠 당연히 환경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중국을 압박할 때도 역시 이 환경문제 지적합니다 환경문제는 주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랑 함께 여러 선진국들하고 같이 특히 파리 규유협약을 재가입을 해서 제가 책에다가도 바이든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할 일 파리 규유협약 제가 진짜 얼마 전에 자기가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한다고 선언했잖아요 딱 맞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경제 전망할 때 보는 게 다 선행지표들이 있는 거 그렇죠 공약들이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의 건설 인허가 건수를 보면 내년 분양 물량이 얼마나 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행지표들이 있고 바이든의 경제정책 기조를 전망할 때는 당연히 공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다 공약상에 나온 것들이니까 파리 규유협약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유엔을 활용해서 중국의 환경문제를 규탄할 거예요 우방국들이라고 특히 유럽 선진국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인데 이때 우리나라에게 오는 문제 당면한 과제 그게 뭘까요 오히려 피해가 생기나 보죠 일정 부분 피해가 생길 수도 있죠 다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트럼프식 미중 무역 분쟁일 때는 우리나라가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단어를 썼죠 전략적 모호성 우리는 그냥 누구와도 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빠 좋아 엄마 좋아 할 때 아직 대답 안 하니 둘 다 좋아 둘 다 좋아 그런 느낌의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 약소국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바이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소위 줄을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드 보복 사태 경험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보복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 수출만 해도 한 26% 의존하고 있는데 홍콩 경유 수출하는 것까지 하면 거의 30%예요 그 정도를 중국에 수출을 의존하고 있고 공급사슬 기지로서 생산기지로서 활용하고 있고 파트너국으로서 이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정부가 혹은 기업들이 수출 대상국을 다 변화하거나 하는 그런 액션을 지금부터 단행해 나간다면 그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과 같은 구조를 그대로 그리고 똑같이 변화에 대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상당한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보복 중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걱정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잠깐 정리를 하면 바이든이 당선되고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날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역기조가 바뀌었는데 그 무역기조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방식은 동맹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형태로 연대를 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한국이 그동안은 다른 동맹들도 미국과의 불협화함들이 많기 때문에 해주면 자기 패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약간 전략적 모호성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동맹들과 더 공고히 해지면 한국의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추구하기가 바로 도드라져 보이니까 다른 동맹들은 다 미국과 어떻게 보면 교통정리가 돼 있는데 한국 니네는 언제까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할 거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커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빨리 우리 내부의 어떤 뭐랄까요 새로운 전략 수정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전략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일본과의 관계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거는 제 생각인 거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남의 나라끼리 싸우는 거 신경 안 쓰는 그러니까 경찰적 지위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이든은 동맹국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기조가 강한 사람이고 소위 경찰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방국들하고 싸우지 말자 하는 그런 것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과 일본 간에 더 많이 참견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래서 일본과의 문제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쫄래동화는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투자는 지금부터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는 좀 개선이 되는 과정 그다음에 중국과는 조금 더 텐션이 있는 과정 이렇게 됐었을 때 이런 기조 속에서 좀 주목해야 될 산업 아니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산업 뭐 꼽을 수 있을까요? 투자 대상이라는 관점에서는 제가 또 준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잖아요 이제 본게임이 나오나요 미중 무역 분쟁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림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데요 이미 시티나 골드만삭스나 무디스나 이런 기관들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2021년 트럼프가 됐을 때를 가정하고 전망치 또 바이든이 됐을 때를 가정하고 전망치를 했는데 바이든 빼기 트럼프 값이 다 플러스예요 바이든이 더 높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바이든이 됐을 때 1.2%포인트 미국 경제가 더 좋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뭔가요? 원인은 방금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호무역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의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일단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인프라 정책 수행할 거예요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신정부가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인프라 정책 할 거죠 인프라 정책이 1대1로죠 우리나라의 인프라 정책은 한국판 유딜인 거죠 디지털 그린 관련 인프라 투자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원래 트럼프도 2조 달러 써서 인프라 투자하겠다 바이든도 2조 달러 써서 인프라 투자하겠다 이거는 공약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어떤 인프라냐가 달라요 트럼프는요 송유관 깔겠다 원래 그걸 제일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석유 시추 막 늘리겠다 지금 마지막 나가기 전까지 마지막 계약 계속 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끝까지 석유화학 발전 그런데 트럼프가 지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발주 기대 건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죠 다만 바이든은 트럼프하고 달리 같은 인프라 투자지만 역시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보급하겠다고 했냐면 되게 재미있는 공약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미남계 화려한 조명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 조명이 전기에너지잖아요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 공급량의 몇 퍼센트가 신재생에너지일까요 10%도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정확하십니다 역시 현재 9%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목표가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죠 이거는 그린 뉴딜 사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복성과 같은 역할이죠 그 얘기는 이미 2020년 전망책에 썼어요 진작에 2020년에 요게 이야기가 나온 왜냐하면 파리기후협약에 사인한 게 2021년부터 실제 이행을 해야 돼요 2020년까지 이행계획안을 제출을 마무리하고 우리나라도 그리고 2021년까지는 실제 액션을 취해야 돼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그러니까 2020년에 굉장히 화두가 될 게 신재생에너지 산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면 바이든은 2035년까지 2035년까지 몇 퍼센트로 끌어올리겠다 라고 했을까요 대놓고 공항에 얘기했구나 몇 퍼센트 찍어봐 주십시오 찍어볼게요 모르는 채 하시는 거지만 한번 찍어봐 주세요 50%? 50%? 넘습니다 PD님 한번 찍어봐 주세요 70이라고 손가락을 70? 넘어요 넘어요? 80? 또 넘어요 그럼 그거 굴한데 제가 실현 가능성을 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래 정치대관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의 공약이 2035년까지 모든 전력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하겠다라고 공약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하냐 이걸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비전이죠 그만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얘기가 뭐냐면 여기 PT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지붕을 800만 개 깔겠다 이게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에요 네 저거 한번 외신 봤는데 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흥미롭죠 태양광 패널을 5억 개 풍력 터빈 6만 개 설치하겠다 이게 구체적인 이행 계획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친환경차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 이것을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겠다 의무 판매제가 뭐예요? 의무 판매제가 뭐냐면 제조회사 우리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차를 팔잖아요 그럼 100대 팔 거면 15대는 친환경차여야 돼 친환경차 15대를 못 팔았으면 100대까지 못 파는 거야 15% 쿼터를 해버리는 거구나 15%는 친환경차여야만 너가 100% 차를 팔 수 있어 그러니까 친환경차의 의무 판매 비중을 두는 거야 현재로서는 15%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논의될지는 모르죠 어쨌든 그만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관용차로서 미국 내 관용차로서 300만 개 정부에서 쓰는 차들은 전부다 네,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관심 있을 법한 영역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투자하고 내일 파는 걸 투자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오늘 투자하고 몇 년간을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산업을 놓고 투자하는 그런 걸 투자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주요 기업들 기회가 상당히 있을 것이고요 풍력 기업들이 특히 재밌는데 CS 윈드가 우리 재계에서 굉장히 서열이 높아요 그런데 아마 상대적으로 선풍기 파는 회사가 아니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덜 체감 가는 회사인데 풍력 발전기를 유럽에 수출하는 회사인데 마침 올해 초에 2020년 초에 미국하고 수출 계약했어요 한 500억 원 정도 수출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장악력을 좀 넓혀가는 그런 기업인데 당연히 이제 수혜주에 들어가죠 이런 풍력 발전 회사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패널은 경쟁력이 좀 약하죠 이게 중국산 패널들이 너무 싸니까 너무 싸서 경쟁력이 없는데 다만 고효율 패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저효율 저렴한 패널을 쓰는 게 아니고 뉴욕시티처럼 비싼 땅덩어리에는 고효율 패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지역에는 또 강점이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께 네 우리나라께 강점이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고효율로서는 선점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차가 보급이 된다 우리나라 전기차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배터리 하나만큼은 최고죠 그럼 전기차 대수 보급이 늘어날 텐데 이거를 단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만 놓고 보진 말자 왜냐하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거잖아요 바이든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미국이 있는 파리 기후협약과 없는 파리 기후협약과 다르다 그럼 글로벌리 많은 선진국들에게 이런 것들을 더 강행하도록 요구할 거예요 글로벌리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수소차도 마찬가지죠 이런 영역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수소차 충전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제가 커팅할 때 한번 참여했던 건 국회 옆에 있는 거에요 거기는 갈고요 그게 1호고요 그게 1호에요? 그게 1호고 우리 규제자유특구 생겨서 규제자유특구 1호 사업이 또 그거에요 현대자동차가 거기서 규제자유특구 이용해서 현재 제가 어쨌든 제가 일주일 전쯤에 현대자동차 한 전문님을 뵀었는데 그 전문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은 전기충전소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열면 몇 개 있는지 보는데 지도를 기준으로 할게요 저는 지도를 기준으로는 서울시의 3개입니다 강동구가 송파 쪽에 하나 있고요 국회에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지도상에는 3개고 현대차 전문님은 4개인가 5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정확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3개 4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지도 기준으로는 서울시의 3개, 경기도의 3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도권 인구가 2000만 명이 넘는데 근데 수소차 충전 인프라가 6개면 팔 수 있습니까? 아쉽네요 아쉽죠? 그러니까 수소충전소 가보시면 차가 한 20분 대기하고 그래요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소충전소를 확대 보급하려면 같이 맞물리는 게 수소충전 인프라 보급하는 거죠 그렇겠죠 이게 우리나라 그린 뉴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섹터가 수소충전 인프라 보급이에요 그러니까 수소차 사라고 보조금 주는 것도 그린 뉴딜 사업에 들어가지만 수소충전소 보급하는 것도 그린 뉴딜 사업에 들어가죠 전기충전 인프라랑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영역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영역에서의 미국 시장의 기회라든가 그리고 또 역시 글로벌 시장의 로봇의 기회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 리더십이 발휘되면서 그린 뉴딜 사업의 탄력이 더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중장기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짚어주실 거는 바이든 정권이 들어수고 나서 가장 대두될 게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주목해야 되고 거기와 관련된 우리나라 직간접적인 기업들을 다 얽어주셨는데 또 뭐 추천해 주실 거 없으세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또? 또 미남님을 또 찾아뵈려 그만하시라고요 저 우리 또 많은 우리 박종호 교수님 애청자분들 찐팬들이 계신데 찐팬들께 또 선물을 해드린다면 오바마케어를 얘기할게요 오바마케어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19에 가장 충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사람이 트럼프가 아닌가 왜냐하면 오바마케어를 묵살시켰거든요 사실 그것도 그렇지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다 당선 다시 재선될 거라고 다 알았잖아요 재선될 거라고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드라이브를 더 걸었었고 그런데 이 오바마케어를 묵살시킨 게 하나의 계기가 된 거야 코로나19 때문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서양권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서양권들이 의료비가 엄청 비싸요 제가 저도 이제 유학 중에 신경치료 할 일이 있었어요 신경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참았을 텐데 신경이 너무 아파서 충치 치료하러 갔어요 얼마 되셨어요? 충치 태웠는데 250만원 하하하하 그렇게 비싸요 서양권이 비싸요 미국뿐만 아니고 근데 그건 있어 미국 병원은 가난한 척하고 돈 없는 척하면 그걸 깎아줘 그래? 진짜 깎아줘 아 그랬어요? 거기서 깎아야 돼 개인이 비싼 옷 입고 막 그러고 가신 거 아니야? 저 이거 안 비싸요 이게 더 비싸면 왜 이러세요? 그런데 이 오바마 케어를 묵살시켰기 때문에 이게 오바마 케어는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 아닙니까? 우리나라 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라는 공공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는 그런 노력이 오바마가 만든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데 트럼프는 그런 거 싫어했거든요 트럼프는 무조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환경규제도 완화돼야 그래야 기업하기 좋잖아요 우리나라 포스코그룸이나 현대중공업 생각해보세요 환경규제 이산화탄소 저감해 나가면서 철강 생산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환경규제 싫어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은 무조건 서민입니다 민주당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서비스를 공공이 이용해야 되는데 진단받으려고 코로나19 진단 코로나19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의료서비스 받으려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니까 그런데 진단비가 너무 비싸죠 취약계층 다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 대드는 거죠 이런 대응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싫어했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그런데 바이든은 오바마케어 부활시키겠다 하고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약값이랑 의료비를 잡겠다 이게 공약인데 재미있는 공약이 뭐냐면요 물가상승률을 의료값 인상률보다 높게 만들겠다 제약비용의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언더로 만들겠다 이게 공약이에요 공약이 이게 공약이고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값싼 해외 제약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겠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을 만들어서 가격을 자연스럽게 다운시키겠다는 데 하나 기회죠 이게 다 기회 왜냐하면 오바마케어가 부활하고 메디케이드가 적용되면서 소위 미국의 의료서비스 시장이 커지겠죠 중하위 계층들이 이용 못하다 이용하니까 의료서비스 시장이 커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약값을 잡겠다고 해서 해외로부터 수입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 이것도 기회죠 세 번째 기회가 뭐냐면 오바마가 바이든 유세 기간 동안 같이 유세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유세했는지 아세요? 트럼프 욕 많이 하던데 욕했어요 뭐라고 욕했냐면 반면 한국을 엄청 지지하는 걸 더 느꼈는데 한국을 봐라 이랬어요 한국을 좀 봐라 예전에 오바마야 한국 교육 제도에 대한 아주 신봉자셨는데 엄청 신봉자 오바마는 한국 엄청 좋아 근데 또 역시 유세 기간 동안 한국을 좀 봐라 뭐 때문에? 코로나19에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잘했느냐 그건 공무원 제도권의 리더십이 잘했기 때문이다 정은경 청장님 얘기해가면서 한국은 공무원들이 잘해서 이렇게 대응을 잘한 거다 근데 트럼프는 지가 걸리지 않았느냐 이걸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방역에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트럼프는 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이 모양이 된 거다 라고 유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이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의료 서비스 보건 방역과 관련해서 또 의논도 잠깐 했죠 이 얘기가 뭐냐면 의료 서비스 시장이 커질 텐데 그리고 해외로부터 제약 수입을 늘릴 텐데 더군다나 한국의 우호적이라는 거죠 어차피 의료, 보건,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높게 형성됐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근데 이런 우호적인 이런 것까지 감안이 된다면 국내 바이오 시밀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기회가 더 열릴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좀 바이오 쪽에서는 저희가 호재가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같이 굉장히 컴퓨티브하고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 시장에서 싸우기에는 사실 약간 좀 주저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남미 국가라든가 중동 또는 남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신약들이나 우리가 만든 의료기기들을 진출을 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이게 많이 허들이 있었던 게 의료기기나 의료의약품 이런 것들은 다 규제를 통과해야지만 수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중진국 이하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런 신약이라든가 의료기기를 테스트해서 이걸 인증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만 하더라도 미국의 식약청에서 등록됐다고? 그럼 받아줄게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의 식약청을 통과한 거니까 수출하겠습니다 했었을 때 잘 안 받아주고 자체적으로 식약청이 아주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검증도 못하고 그러니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식약청 인증이 받은 거면 우리가 받겠다가 이런 중진국 이하의 기조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워낙 다급해지다 보니까 몇 개 국가들 선도적으로 한국 제품들인데 미국 식약청과 상관없이 한국의 식약청이 득한 거를 바로 받아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기조가 만약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의 저런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미국 시장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기회를 많이 엿보지 않을까 진짜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의 여러 공약들을 보면 물론 이행이 될 만한 공약들도 있고 이행이 안 될 만한 것들도 있고 또 상원과 하원에 승낙이 있어야 제도 개편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분야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것은 시장성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특히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향으로의 글로벌 경제의 재편 이런 것들을 또 기대해 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좀 접어들고 자유무역주의 시대로의 전환이 또 하나씩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소위 기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시기 이런 것들 그리고 복지라는 영역 복지라는 영역도 어차피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제가 같이 우리 쓴 책에 보건정부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코로나19 이후 복원 영역을 강조하는 정부가 등장할 거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본부단이 청단위로 승격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실제 승격이 됐죠 그런 것처럼 각국 정부가 스가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지휘하는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복원만큼은 최고로 우선시하는 정부다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죠 바이든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의 산물이 이런 산업의 기회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차피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바이든이라는 또 다른 변화가 같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2021년은 정말 변화 코로나19 이후 바이든 이후에 정말 새로운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이 쩔래동화니까 변화의 투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표현이 제 수식어인데요 변화의 투자하라 변화의 투자하라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우리 경제인 아닙니까 경제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들여다보고 변화에 투자하는 그런 노력 그런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마무리까지 해버리시면 시간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뀌느냐는 단일 소비 시장으로도 제일 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조를 바꾸는 어떤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들어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김광석 실장님이 귀한 시간을 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가시면 안 돼요 경제 전망도 하셔야 돼요 해야죠 그건 다음 주인가요? 네 다음 주를 그럼 2021년 경제 전망을 기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쩔래동화 바이든 정권 이후 변화될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김광석 경제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2021년 경제 전망을 그 어느 채널보다도 빨리 한번 가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業овали 會윽 Va Well Va night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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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yal Va map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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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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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